문화상품권 이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상품권 이벤트는 여리영이 매일 밤 10시에 아니면 10시 좀 넘어서 여러분들한테 매일 문화상품권 만원을 쓰고 있구요 여러분들은 문상 만원을 먹고 빠이빠이 하거나 뻥튀기에 도전을 해서 여리영대리 일주일 이용권 오버워치 오늘도 여리영대리는 2분의 1 하겠습니다 오버워치 그 다음에 배틀그라운드 피파3 플래티노 패키지 4개 중에 하나로 뻥튀기를 할 수 있어요 뻥튀기 대신에 뻥튀기 실패하면 문상만원은 빠이빠이구요 원하는거 가져와도 되요 문상만원 가져와도 되고 딴거 가져도 되고 매일매일 하는 이벤트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토너먼트 아니 토너먼트 아니지 이벤트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벤트 참여 방법은 네이버 카페 피파코리아에 오시면 왼쪽에 이벤트 게시판이 있어요 그날그날 날짜에 댓글 댓글만 달아주시면 됩니다 쉽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벤트로 할 수 있는 건 여리영의 소중한 스폰서 자 www.여리영닷컴에 오시면 믿고 맡기는 여리영 대리와 34만원 PC가 있죠 자 신세계 시즌 스타대리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여리영의 34만원 PC 피파 오버워치 서든어택 롤 잘 돌아가고 성능 테스트 영상도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자 소중한 스폰서 홍보는 여기까지 하고 자 이벤트 시작할게요 아 행님 맘에 들어? 문상 줄테니까 후기 사진 후기 꼭 좀 부탁한다 자 마감하고 아 로빈 좀 찍어 봐 아니야? 자 시작할게요 뭐 해보지도 않고 좋대 일단 모니터 사항 없으면 일단 본체 그래픽 하지 말고 거기라도 꼽아 급하게 뭐 거기라도 꼽아서 써야지 뭐냐 이거? 자 됐다 자 오늘은 총 46명 46명이 이벤트 아 안되냐? 아 그럼 말아라 그러면 선 빨리 구해야겠다 자 1번부터 19번까지 번호 확인해 주시고 자 오늘은 여리영 대리 확률 2분의 1입니다 어? 배틀그라운드 도전 김수환님 고맙고 배틀그라운드 대리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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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대리가 많네 대리 문상 받고 싶어요 안가요 아 배틀그라운드가 오랜만에 있어서 기분이 좋네 20번부터 38번 자 여기는 안갑니다 여기는 대리 안가 대리 안가 대리 배그 어 이것도 배그 있어 배그 화랑 배그 나도 처음에 피파에서 대리가 있길래 대리운전인 줄 알았어 그래서 아니 왜 게임에서 대리운전을 광고하지 나 이해가 안 됐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게임 대리 더라고요 진짜 자동차 대리가 아니라 39에서 46번 자 배그 또 있다 맹냉이님 배그 가고 싶어요 유튜브 존니존야님도 있고 피파 3 패키지도 있네 용돈 받고 싶어요 안가요 준비되셨죠 이벤트를 시작할게요 12명을 먼저 뽑겠습니다 아 잠깐만 아 이거 좀 세팅이 잘 못된다 자 12번까지 대포 위치로 46번까지 있으니까 오늘 47번까지만 할게 자 갑니다 첫 번째 후보자 36번 보니 우딩요 45번 오늘 뒷번호가 좀 나오는데 정진우님 20번 이마 넓은 남자 어우 나도 이마 넓은데 이거 내 얘기 아냐 이마 넓은 남자 이렇게 굉장히 찔리는데요 남자는 이마지 43번 졸리 졸리졌냐 오늘 스케줄도 당첨되고 졸리졌냐님 집에 뛰어가 보나생여 빨리가 24번 유가노 5번은 안 나와 40번 오늘 뒷번호에 날인해 열이형 열혈 10번 김수환님 앞번호 좀 나오지 32번 ww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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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we는 맨날 신청해서 그렇게 자주 보이네 8번 앞번호 나왔구요 아직까지 추천은 아직까지 추천을 안 눌러주신 분들은 추천받지 글자께 업 한 번씩 부탁드리고 만약에 당첨이 됐는데 추천 안 눌렀다 그러면 당첨 무효할게요 꼭 한번 추천 부탁드립니다 핵님 이제 눌렀네 2만 넘는다 이제 눌렀고 조심하세요 당첨되도 취소됩니다 2번 기속이다 초 앞번호 나왔구요 12번 네모님 자 오늘의 마지막 1번 어우 1번 마지막에 또 앞번호가 또 엄청 나오네 자 오늘은 홀짝으로 할게요 자 오늘은 홀짝으로 해서 홀이 나오면 홀수 번호를 싹 지우고 짝이 나오면 짝수 번호를 싹 지울게요 자 또 새로운 방식이죠 홀짝 홀 짝 짝 짝이죠 짝 탈락 짝 탈락 짝 탈락 짝 탈락이구요 자 그럼 홀을 홀을 데리고 결승전 도전하겠습니다 자 보나 보나 홀 이마 넓은 우가노 비우수완 여리영킹 메모님 됐구요 자 오늘은 10월 24일이니까 당첨번호 4번호 할게요 자 누가 당첨될 것인가 목말라 목말라 자 갑니다 준비된 선수들 위치로 자 오른쪽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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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마 넓은 남자님 축하드립니다 자 야 그럼 이거 이마 넓은 남자님 내가 당첨된거 아니야 아 나 한 이마 하는데 이거 어 자 이마 님 축하하구요 자 이마 님은 실제로 어 이마 넓으신가 아 이분은 문상에서 멈춘다네요 자 문상에서 멈춥니까 진짜 자 문상 스탑 자 문상 스탑 자 문상 스탑 인가요 아 문상 스탑을 외쳐 주셨네 문상 스탑 자 문상 만원 어 뭐야 왜 안가 어 왜이래 이거 됐다 어 자 문상 만원 보내드렸습니다 문상 만원 자 문상 만원 잘 쓰세요 어 감자 놀랐네 자 문상 우딩요 좋았는데 아 얘 또 전화왔어 송빰이 송빰이 차단이다 여보세요 왜 왜 전화했어 어 진짜 왜 장점 장점 안 돼 장점 너 전화 안 됐으니까 너 내가 전화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화했으니까 이제 차단할게 안녕 어 자 속 밤에는 이제 차단하겠습니다 아 차가 속 밤에 아 하지 말랬어 뭐 이렇게 전화를 해 아무도 안주보고 사귀는 줄 알겠어 c 음 여자친구라도 전화 동안 한번도 안 했는데 어 이상하네요 정모 전날 카톡방 만들게 정모 전날 카톡을 만듭니다 심판어 패키지 유기 잘 안돋지만 감사합니다 자 유튜브에 야 나 속 밤이 차단 차단 나 송밥이 차단 안했는데 어 지금 또 전화해서 또 전화했어 진짜 차단한다 자 원래는 차단 안했었거든 어 근데 진짜 차단할게 으 으 자 송밥이 차단 좀 하지 말라면 하지 말지 아 왜 말을 안들어 으 으 여리형 420 이벤트 아디퀸 그지요 어 채영선 님 화이팅 10억 스케일 팀에 다음 순위경기 한번 뛰어보죠 바로 팀 순위경기 제주를 뭐 할게 하고 싶은데 없네 아 여리형 420 이벤트 아디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